From Unity to Jiu-Jitsu, 리바이조즈! 그리고 장우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브라운 멜트의 마테우스 로테스입니다. 유니티 Jiu-Jitsu, 그리고 마테우스 로테스 모두 다 뉴욕이 있거든요. 누가 진정한 뉴욕 멤버들을 여기서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얼라이언스 선수, 마테우스 로테스 선수입니다. 주지수의 명분팀이죠. 이제 결승으로 가는 길.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준결승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리바이조즈와 루테스의 맞대결이거든요. 오버플라타 선수인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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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테스가 먼저 어드벤티지를 획득했습니다. 미세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버플라타와 같은 모습. 스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쉽게 리바이조스가 바로 뒤집어냈는데 거기서 또 루테스가 탑 포지션으로 올라왔거든요. 결국 더블가드에서 먼저 탑을 잡은 것 같은 형태인데요. 그렇죠.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엎치락 뒤치락 끝에 어드벤티지를 획득했던 마테오스 루테스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판 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방을 계속 하다보면 누가 밑에 있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가드게임 펼치고 있는 리바이존스 그렇습니다. 왼쪽 발 라소 가드를 걸고 있고요. 안에 라소를 놓고 다리를 올려서 다른 기술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밖에 돌아보려고 했었던 루테스였는데요. 루테스가 잘 막아냈죠. 리바이존스 밑에서의 움직임 상담이 부지런합니다. 그렇네요. 아무리 움직임이 빠르고 폭발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어도 가드에 묶여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페르베스 산토스도 아까 그랬고요. 아 지금 시초크가 들어갔습니다. 주기술을 가장 처음 배우면 배우는 기술이죠. 물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오른손이 좀 얕았죠. 오른손이 많이 깊이 들어가야 목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야 할 텐데요. 올라가야 할 텐데요. 아 네 수입은 실패할게요.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마테스로 테스. 암바로 빠르게 전환해 봤습니다만 암바도 실패했습니다. 방어에 성공합니다. 네 어드벤틱을 받게 될까요? 자 한 바퀴 돌아주면서 한 번이 가드게임에서 반격을 쉬다봤었던 리바이존스였는데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스윙코너입니다. 자 그리고 백초크로 공격받는 리바이존스입니다. 발이 둘 다 아 네. 발이 둘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네. 네 한쪽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드벤티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좀 시간문제 아닐까요? 지금 보통은 이 발을 넣느냐 백초크를 노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지금 둘 다 지금 리바이존스가 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뺏기게 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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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일단 발을 하나는 포기했지만 백초크는 계속 노릴 겁니다. 리바이존스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점을 먼저 획득했던 리바이존스입니다. 점수 2대0입니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황명세 선수는 네. 리바이존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승을 예상했었거든요. 예. 우승과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뒤집어서 조여주고 있습니다. 조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택을 살짝 풀렸고요. 그거에 당기면서 방어진 마티오 슬루테스. 초크는 놓쳤지만 지금 발두기 받아서 4점을 받았거든요. 백포지션에서 4점을 받으려면 일단 발이 두 개다. 다리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4점을 받자마자 바디 트라이앵글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6대0. 네. 바디 트라이앵글 묶으면 무릎을 좁힐 때마다 숨쉬기가 조금씩 힘들어지거든요. 완전히 올가매고 있는 리바이 존스.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존스는. 오늘 대회에서 가장 큰 점수 차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제 초크를 여유있게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루테스는 반대쪽으로 돌아 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바이 존스의 왼발이 땅바닥으로 가면 바디 트라이앵글이 약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리바이 존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가 반대쪽 바디 트라이앵글을 지금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호락호락한 상대들이 아니니까요. 자 초크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턱에 살짝 걸렸어요. 다 조여줬었는데요. 네네. 그립을 떼냈던 마테스 루테스입니다. 바디 트라이앵글도 반대쪽으로 바꾸니까 또 반대쪽으로 돌아 놓는 루테스인데요. 하지만 이거 잘못하다가 탑마운트를 또 뺏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포지션과 탑마운트는 따로기 때문에 4점 4점이면 이제 더이상 좁힐 수가 없는 점수 차가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탑마운트로 올라옴 자 사이드쪽 공격하고 있는 리바이 존스 다시 백조 네. 자 지금 리바이 존스는 탑마운트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탑마운트를 안 주려고 하다가 또 암트라이 앵글 초크를 줄 수도 있어요. 루테스가 강력한 신의이긴 한데 역시 블랙벨트의 광고는 높습니다. 네. 올라타려고 하는 리바이 존스인데요. 다시 한번 조여줍니다. 초크. 자 이쪽 각도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빠져나오. 네. 빠져나오. 네. 그렇습니다. 리바이 존스였는데요. 아 빠져나왔습니다. 자 일단 공격해서 빠져나오는 마테스 루테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탑 포지션을 잡아도 수입 2점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한계를 더 획득하고 있는 리바이 존스. 네. 밑쪽에서 눌러줍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입점을 좁힐 만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패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바이 존스의 양쪽 다리 그리고 손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된 마테스 루테스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루테스는 노기가 주특기인 선수거든요. 입사관 경력도 있고요. 노기 더블골드. 세븐. 백득자입니다만. 자 뉴욕 배드보이의 자리를 존스에게 올려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득점을 원하고 있는 마테스 루테스인데요. 자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6점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든 서미션을 노려봐야 할 텐데요. 그렇죠. 루테스의 폭발적인 움직임 아직 구경도 못해봤는데요. 시간은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루테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45초. 이렇게 된다면 말씀해주셨다시피 서브미션으로 지금 끝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브미션을 근처에도 못 갈 상황이거든요. 야채 관절기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여전히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리바이존스입니다. 존스의 오른손이 자꾸 모깃을 잡죠. 델라이바인데요. 저렇게 모깃을 잡고 머리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출력이 전부 다 50%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를 컨트롤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0초.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5초. 마지막으로 토홀드를 시도했습니다. 1초. 경기 정렬. 손 힘만으로 하체 관절기를 걸기는 힘들거든요. 최종 스코어는 6대 0이었습니다. 5초. 가장ую 잡고 싶 loudly 가진 리바이존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경기전의 브라운벨트 마테우스루테스 선수였습니다. 아쉬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마테오스루 펜스 선수입니다. 호주의 신성이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리발 존스가 승리를 장식합니다. 리발 존스가 승리를 장식합니다. 리발 존스가 승리를 장식합니다. 리발 존스가 승리를 장식합니다.